날 미치게 하는 그곳 난 거기만 살쪄 어디야? 어? 궁금하다 내가 먹은 것들 내 살들 어디로 갔을까 허벅지일까 어 아니요 거기는 아니면 가슴 가슴은 완전 뽕이야 한 대수 살들 모두 모인 창피해 말 못해 왜 말 못해? 어예 얼굴은 어때? 너 얼굴은 더 빠졌어 허리는 어때? 어 완전 절구통이지 내 살들 모두 모인고 내 슈퍼 쿵댕이 바로 거기 어 울트라 쿵댕이 거기구나 어 통통한 쿵댕이 거기였어 왜요 아줌마 아줌마도 아줌마 살리기 실컷 해보세요 왜 나 내 살을 건드리고 난리야 허벅지로만 온통 몰려드는 내 살 내 살 물만 마셔도 셀룰라이트 차곡차곡 내 살 내 살 신발 밑창 아래 딱 붙은 껌딕지처럼 딱 붙어 있어 빠지질 않아 아무리 흔들어 봐도 떨어지지 않는 내 살 신발 밑창 아래 딱 붙은 껌 신발 밑창 아래 딱 붙은 껌 허벅지 사이 빈틈이라고 넣었어 아줌마 살 아줌마 살 바지 사면 모래 가랑이 붙어 속이 터지시지요 타자 타자 살 빼는 크림 쳐 발라도 습한 바지가 안 늘어나 맨날 에어로빅해도 떨어지지 않는 내 살 뭐라고? 죽도록 흔들어도 잘 썩 붙어 있는 내 살 그만해 죽도록 운동해도 잘 썩 머리 같은 내 살 아줌마 하지마 다 하지마 살해 머리도 안 맞을 살해 뭐야 뭐야 아줌마 눈부셔서 정말 못 보겠네 잘난 적이 하늘을 찌르겠네 그녀 몸에 뒤집쩍지 마라 그녀 몸에 뒤집쩍지 마라 뒤집 뒤집 잡지 마라 잡지마 내 몸에 딱이야 말하지마 허리가 통짜란 걸 말하지마 엉덩이 터졌단 걸 말하지마 거들러 커버한 걸 말하지마 똥배가 나왔단 걸 이 정도는 애교야 제법 미쳤나 봐 날 질투하는 거야 우리들도 미쳐볼까 자신 있게 미쳐봐 우리 몸에 뒤집잡지 마라 우리 몸에 뒤집잡지 마라 가만 안 둬 우리 몸에 뒤집잡지 마라 우리 몸에 뒤집잡지 마라 누가 뭐래도 뭐래의 내 몸매 최고야 아우 아우 잘생겼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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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